여러분 이제 3일 후면요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이 되면 우리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생각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자녀 또 누가 있죠? 우리의 부모님에 대한 것들입니다 앞으로 수양회까지 한 4주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그 가정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요 가난하지만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요 만 원짜리 하나 지폐를 가지고 아내의 손에 딱 쥐어주면서 여보 요즘 지쳐 보이는데 이 만 원 가지고 맛있는 고기 좀 사 먹고 돌아와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남편이 지금 그 만 원을 받은 아내는요 이 남편의 마음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여보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만 원을 받은 아내는요 그것을 이렇게 간직했다가 며칠 뒤에 노인정에 다니시는 그 시아버지께 그 남편에게 받았던 그 만 원을 쥐어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했대요 아버님 제가 제대로 용돈 한번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부족하지만 작지만 이거 좋은데 맛있는 거 이렇게 사 드세요 라고 드렸대요 지아버지는요 그날 노인정에 갔어요 이 며느리 자랑에 하루를 다 보냈다고 합니다 글쎄 내 며느리가 이 만 원을 주고 용돈을 줬는데 아 내 며느리 진짜 최고야 하면서 그냥 입술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돈을 쓰지 않고서요 자신의 방에 서랍 깊은 곳에 그것을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설이라는 명절이 되었어요 그날에 이제 할아버지는요 손녀의 세배를 받고 나서요 너무나도 기쁨이 좋았어요 그래서 서랍 깊은 곳에 숨겨놨던 그 만 원을 딱 꺼내서 이거 너의 세배돈이다 하고 줬대요 그랬더니 그 손녀는요 너무나도 기쁨이 좋아서 엄마한테 달려가면서 엄마한테 그 만 원을 주면서 엄마 나 세배돈 받았어 할아버지가 세배돈 줬어 이걸로 나 새 학기 되면 가방 하나 사줘요 알았죠? 하면서 엄마한테 주었대요 딸이 건네준 그 돈을 받는 순간 엄마는요 아 요즘 들어 무척 힘들어하는 그 남편이 떠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는 조용히 일어나세요 남편의 호주머니의 작은 쪽지와 그 마늘을 집어 넣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대요 여보 내일 좋은 거 사 드세요 세상에서 작은 만 원 한 장이었지만요 서로에 대한 그 사랑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현재 그 상황을 넘어서 온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줬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가정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가정이 뭐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기르는 혈연 공동체? 성경에서 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당과 하와를 통해서 최초로 만든 그런 공동체? 또 어떤 분들은 좀 깊이 생각하시는 분은 가정이란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유일한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의 가정은 그리스와 안에서 어떤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은 화목한 가정을 원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 어떤 가정은 풍족한 가정 어떤 가정은 편안한 가정 아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가정의 모습은 진짜 여러 가지일 거예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다음과 같은 그런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저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가정에 대한 그 성경의 말씀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리고 많이 읽어보고 과연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제 마음 가운데 확실히 드는 진정한 가정의 모습은요 마치 최초의 가정을 이루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것처럼 바로 이 땅에서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에덴 동산 우리 성경에서 읽었던 그 에덴 동산 기억하시죠? 그 에덴 동산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에덴 동산의 그 가정이 있었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날마다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사랑의 규제를 나눴던 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열매를요 선악과를 제외하고서는 내가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내가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 동산에서 바로 아담과 하와 그 최초의 그 가정이 그곳에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비록 오늘날에는요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셨던 원래 주셨던 그런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없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단어 128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들이 담겨져 있어요 10편 128편의 시는요 유대 절규를 맞아서요 그 각 지방에서 또 각 나라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에 올라온 그 가족들에게 이 가족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기에 우리 마음가운데 소망을 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의로로 추구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한 두 가지의 그런 조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와를 경애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뭘까요? 바로 여와를 경애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애하라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요 우리 마음가운데 드는 생각은 뭐냐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좀 공포를 느끼게 되어서 떠는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는 다르게 성경에서 경애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그 거룩함에 대하여서요 공경심과 두려움을 갖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우리들의 그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잘못했을 때 가정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아버지예요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은요 자녀에게 누구보다도 안정감을 주는 시간이고 또한 기쁨과 행복을 주는 시간이 바로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죄인이 우리가 그분 앞에 선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요 그 두려움보다 더 크고 좋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요 자신의 마음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고 자신의 삶을 더욱더 경건하게 만들면서 그 사랑을 받고자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의 모습이며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우리 1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 뭘까요? 바로 여호와의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걷다라는 말은요 걷다, 나아간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애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뜻을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를 위해서는요 이전에 가졌던 자신의 잘못된 그런 방식과 잘못된 그 습관들을 고치거나 버리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삶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갈랄리아스 5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내가 이뤄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아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인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의 근거에 의하면 아무리 성령 하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오인이라도 누구나 그 마음에는요 성령을 따르는 마음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그 마음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모습은요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요? 성령을 따르는 모습? 아니면 육체의 뜻을 따르는 모습? 어느 쪽으로 갈까요? 육체를 따르는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카고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요 두 살자의 남자아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죽음의 원인은 먹지 못해 굶어 죽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불쌍한 남자아이의 장례식에 허름한 옷을 입고 눈이 새빨갛게 충혈된 한 알코올 중독자가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아이의 장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틈을 따서 그 사람은 그 죽은 아이의 신팔을 벗겨서 훔쳐갔어요 그리고 그 신발을 35센트에 팔아서 싸구려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 죽은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20년 후 시카고 제1장로교회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외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외쳤어요 죽은 아들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쳐서 팔아 술을 사 먹었던 파렴치함 그 범인은 바로 저였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저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은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분은 시카고의 부흥사였던 멜트라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멜트라더 목사님의 경우처럼요 예수 그리스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영이싱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때요 육체의 욕심을 따랐던 우리의 그 추악한 제약된 모습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르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는 모든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복 무슨 복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경애하고 또 이 합당한 삶을 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요 경제적인 축복이에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래로다 아니 요즘 시대 같았으면 아니 뭐 내가 일한 대로 먹는 게 그게 무슨 큰 복일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시 고대 시대에서는요 자기가 수고한 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도요 자연재해가 많았고요 툭하면 이방 민족들이 침탈을 해서 그것을 뺏어가고 또 때로는 그 거대한 맥두기 떼가 몰려와서 이제 추수를 앞둔 그 곡식들을 다 갉아먹기 때문에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시인은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그런 가족들에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구원 또 영생이라는 그런 축복도 주시면 우리가 진짜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현장 가운데서도요 아주 실질적인 그런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에 지키시고 돌봐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사회에 살면서 또 각 직장에서나 또 사업체에서나 열심히 우리는 일을 합니다 진짜 남이 말하지 않아도 밤을 새워가면서 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순간순간 수많은 별별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손해를 보낼 때도 있고 뜻하지 않게 누군가에 의해서 사기를 당할 경우도 있어요 또한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할 수 있고 뜻하지 않는 그 불량한 사람에 의해서 몸이 다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오늘 말씀의 시인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경애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이 수고한 것을 그대로 먹을 수 있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어서 하실 말씀이 뭐냐면 하는 일들을 통해서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형통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요셉이죠 장사기 39장을 보면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요 형들의 그런 배신을 당해서 종의 모습으로 노예로 팔려가며 인해서 그의 인생은요 밑바닥에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런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애하려고 힘썼으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에 대해서 장사기 39장 2절과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종이 되었던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바로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었어요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되었던 이 요셉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등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요 아주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경제적인 축복과 이런 형통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자녀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난나무 같으리로다 신은요 먼저요 좋은 열매를 맺는 그 결실한 그 포도를 아내에 비유합니다 이것은 그냥 아내가 자녀를 많이 낳아서요 그 가문이 그 가정이 아주 번영하고 화목함을 이룬다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녀를 어린 감난나무에 비유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난나무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감난나무는 아주 성장이 되게 겨듬요 되게 느려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한 7년 정도가 지나야 되고 성장이 완전히 끝나려면 한 15년 이상이 걸려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고 다 성장한 그 나무는요 1년에 0.5톤의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0.5톤이요 그리고 그 열매로는 기름을 만드는데 그 기름은 요리하는데 또 불을 밝히는데 또 가죽을 아주 부드럽게 만드는 데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감난나무 자체는요 아주 건축물의 아주 좋은 목재로 또한 장식용으로 가정용 틀로 사용되고 이 나무의 껍질은요 상처 바르는 약이나 또 위나 그런 창자의 진통과 지유를 하는 그런 수렴제 또한 해열제 등 아주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신은요 이 나무의 특성처럼 이 자녀들은요 그 세계에서 그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양량이 있고 필요한 인물로 성장할 것이라고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가정에서 이 자녀에 대한 교육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렇죠? 어디 가나 내 자녀에게 유익한 곳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첫 번째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아마 우리들의 자녀에 대한 그 부모님이 원하는 그 소망이 이와 같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돼요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능력이 있는 자녀 주니가 그런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형자미님? 아멘 그렇죠? 어느 곳에서나 어느 모양이든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쓰임받는 자녀 정정일사님, 손녀가 이런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특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의 모습 그렇죠? 우리 모두가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요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의 손자, 손녀들이 이러한 복을 얻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4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와를 경애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로요 우리 장수의 축복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시온이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말하고요 예루살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은 일종의 그런 축복의 선언을 써요 시인은요 시온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복이 바로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세대의 세대를 걸쳐 이스라엘에게 내려지고 그래서 공동체가 바로 번성되고 또 영화롭기를 기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시인이 지금까지는 한 가정에 대한 복을 얘기하다 갑자기 뜬금없이 공동체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당시 시대는 바로 신정국가 신정 그 공동체 시대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복이 곧 개인의 복으로 생각되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공동체와 개인, 가정이라는 것을 분리시켜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시인은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시인은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을 경애하며 따르는 그 공동체에 내어지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 자손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 그들이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 길을 걷고 있는 한 세대와 세대를 거쳐 공동체와 그 안에 사는 그 자손들에게 내어지고 특히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는 장수하여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나의 자식들 나의 손주들, 나의 자손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축복도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왕, 자동차의 왕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미국의 자동차 왕, 그렇죠? 해니포드가 생각합니다 이 해니포드는요 대기업을 일으킨 후에 고향 땅에 아주 조그만 집을 한 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집은 대기업 총수가 살기에는 왠지 매우 작고 초라한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뭐 검소해서 초라한 거는 좋은데 그래도 불편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나요? 하면서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해니포드가요 얼굴에 가득 미소를 띄이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가정은요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입니다 지금도 디트로이트에 있는 해니포드의 그 기념관에 가면 이런 글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니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매일매일 열심히 힘겹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고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기 위해 다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편 120편의 시인은요 1절과 3절에서 반복해서 확신함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를 경애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를 경애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므로 경제적인 복 또 자녀의 복 장수의 복을 얻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